네, 30번 어휘 추론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러다임. 철자를 보면 패러 디금처럼 보이지만 패러다임으로 번역이 되고요. 이거는 사고의 틀, 생각의 틀 같은 것입니다. 생각의 틀.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틀. 과거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됐죠. 그게 패러다임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은 태양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태양도 중심이 아니더라. 이것이 계속 패러다임이 깨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바탕으로 해서 유명한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의 의견입니다.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토마스 쿤의 생각을 영어 지문을 통해서 번역을 하고 제대로 읽어보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지문 해석해 보겠습니다. What exactly does? 정확하게 Normal Science, 정상적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라고 첫 줄에 물어봅니다. 토마스 쿤에 따르면 It's a primary matter of the puzzle solving. 퍼즐을 solving하는, 즉 퍼즐을 푸는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퍼즐을 푼다는 것은 맞춰있는 퍼즐하고 틀린 퍼즐, 혹은 없어진 조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답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퍼즐이 맞지 않다. 그러면 다른 곳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앞쪽에 있는 부분들이 좀 틀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퍼즐이죠. 영어에서 How ever successful 나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쓰면은 여러분 눈치를 챌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제가 보라색 쓰면 뭐였어요? 부사였죠. 그러나라는 뜻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How ever가 이렇게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 그때는 뜻이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However successful a paradigm is 패러다임이 얼마나 성공하건 상관없이 얼마나 성공할지라도 라고 해석되는 거죠. 어떤 패러다임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패러다임은 필연적으로 항상 Encounter certain problems 특정한 문제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Phenomena which it cannot easily accommodate 쉽사리 수용할 수 없고 Or mismatched between the theories and the prediction and experimental facts 이렇게 되는 거죠. 병렬 구조인 중간에 나와있는 Or를 체크해보면 뒤에 나와있는 미스매치에다가 이렇게 S나 ES가 붙어있습니다. 보이죠? S나 ES가 붙어있고 뒤에 보면은 미스매치드라는 단어의 동사에 ES 붙어있는 녀석과 똑같게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캔나시랑 같이 걸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1번 동사, 미스매치가 2번 동사입니다. 병렬 구조는 구문적으러나 어법적으로 대등해야 됐다 했죠. 그러면 D&A 미스매치는 서로 안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어커보데이트는 수용하는 거라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캔나시되면 쉽사리 수용할 수 없고 서로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Phenomena, 현상인데 그 패러다임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패러다임 혹은 그 패러미나, 현상이 어떤 구조가 되냐면 그 미스매치 이론이 갖고 있는 예측과 실험적인 사실들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현상 요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점이죠. Certain problems The job of the normal scientist is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 과학자들의 임무는 Try to eliminate these minor puzzles 이러한 사소한 퍼즐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While making as few changes possible 최대한 패러다임에는 가능한 변화를 적게 가져가면서 적게 만들어주면서 사소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정상과학자들의 임무인 것이죠. So, 그러다 보니 Normal science 정상과학이란 It's conservative activity 보수적 활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성향성의 보수가 아니라 지킨다,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정치에서도 보수는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진보는 개혁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서는 정상과학은 자신의 패러다임을 지켜가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It's practitioner 그런 과학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Are not trying to make any 어떤 과학을 지구를 Shattering 흔들고 부서트리는 발견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But rather Just to develop and extend the existing paradigm 현재 존재하는 패러다임을 연장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구조는 나데이 버피가 나와서 Practitioner는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발전 연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잠깐 멈추고 위에서부터 있는 문장을 다시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쿤의 말을 따르면 Normal science 정상적 과학은 Does not aim at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Novelty is a fact and theory. 이론과 사실에 대한 어떤 novelty 참신함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참신함 참신성 When successful finds it not 그리고 특히나 성공적인 발견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을 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쿤은 강조합니다. 스트레스 that Normal scientists 정상적 과학이라면 are not trying to test the paradigm 패러다임을 테스트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틀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Accept the paradigm Unquestioningly 질문하지 않고 즉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갖지 않고 그냥 패러다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Conduct the research within the limited sets 그것이 두고 있는 한계 안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패러다임일텐데요. 패러다임이 기본으로 옳은 것이니까 그 옳은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처럼 x는 정수라고 하자 그러면 정수 안에서 만져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If a normal scientist gets an experimental result 정상적인 과학자가 gets an experimental result 실험적 결과를 얻게 됐을 때 그런데 이것은 Which contradicts with the paradigm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말이니까 Correspondent의 상응하다, 대응하다가 아니라 반대말인 Contradict 거기에 맞지 않는 이런 단어가 되는 거죠. 패러다임과 맞지 않은 실험적 결과를 갖게 되면 이 정상적 과학자란 They will usually assume that 대절이라고 보통 추정해버립니다. 그들의 실험적 기술이 잘못되다. Not that the paradigm is wrong. 패러다임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험이나 기술이 잘못됐다라고 추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맥락이 되는 것이죠. 토마스 쿤이 얘기하는 이 정상과학자 그리고 정상과학 그리고 패러다임 이라는 개념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요. 마치 국어의 비문학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고 학교 내신 시험은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영어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부해 두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구문독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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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문독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